내기, 내가 이긴 거네요. 당신도 믿었잖아요, 나처럼. 할머니 진심이. 그래서 병을 제대로 진단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천만에요.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사는 세상은 감정이나 진심 따위에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논리의 세계에요. 그게 여전히 내가 의학을 좋아하는 이유. 여전히? 물어 봤었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군가라도 간절하게 필요한 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여기 계셨어요? 환자가 찾아서요. 저기요. 그... 진짜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어느 병원에 계신 누구세요? 이영호. 이영호. 의사. 의사 이영호입니다. ㄴ Q. KBS